징크스랑 아칼리 굉장히 좀 탱탱한거 가야겠는데? 문도 밴됐나요? 아 이거 럼블 가야되나? 탑탱키한거 뭐있죠? 탱탱하고 애들 좀 지켜줄 수 있는거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럼블은 약간 좀 덜 탱탱해 말파이트? 아 말파이트 갱플 이길 수 있나 말파이트? 럼블 이길 수 있어요? 말파 갈게요 아 말파 좀 별론데 근데 왜냐면 정치당하기 딱 십상이거든 이녀석 잘 안하는데 그래서 AP로 약간 AP스럽게 주문마관 가고 럼블특성으로 가면 되겠지? 흑요석 갑니다 우리 야수오면 좋겠다 미드 메카요? 메카도 멋있는데 흑요석이 멋있는데 아 맞다 탱키하게 해야 되지? 탱키하게 하려면 영겁 이거 찍어야 돼요? 착취 이거 착취 회복력 피해 감소 고참병 통찰력 신속 착취 여기꺼는 여기꺼는 12 어디 찍어요 흉포에 찍어 책략에 찍어 센터 중간 포악함 디스킷 만화재생 피해량 증가 만화재생이 낫겠다 만화 모자랄수도 있으니까 산적 체력 위험한 게임 나 이거 참 고민돼 이거 뭐 찍어야 좋아 이거 둘다 별론거 같아서 찍었어요 찍었어 위험하니 좋아 뭐야 이거 맨 미드 릴리아야 다 너때문이야 진짜 우리팀을 위해서 말파 골랐습니다 런블르 하기에는 좀 애들이 약한 것 같아서 내가 다 지켜야 되는데 미드 럴리아 믿으라니 페이커 이 녀석 다 너때문이야 너때문이야 너가 하진 않았어도 이런일은 없었을 것이야 알칼리 플레라구요? 아 저런건 상관이 없어 그냥 게임 시작 게시판에 리븐 아프리카 아이디 캡처했어요 아 뭐야 진짜 시청자였어? 리븐? 정말? 본방진 녀석 어? 게시판에 글 없는데? 말파 참 오랜만이네 말파 하면 하나도 채팅창이 더러워지고 욕을 먹어서 한 명 박으면 무조건 욕이야 두 명 박으면 1인분 그걸 왜 박으세요? 그걸 왜 안 박으세요? 무조건 뭘 하든 간에 난 욕먹게 돼 있어 아프리카 채팅창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만큼은 저를 보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걸 왜 들어가세요? 그걸 왜 안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근데 들어가면 안 들어와 이놈들이 왜 들어가냐고 들어가서 성공하면 진해 탓 들어가서 실태하면 내가 들어간 탓 매년 생선까지 3초 남았습니다 참 이니지가 힘든 그런 말파죠 누우는 궁을 찍지 말자고? 허헤헤헤헤헤헤헤 헤헤 크게서 멋있지 않습니까? 크으으 근데 갱프 상대를 어떻게 싸우나? 타이어 굴리면서 저기 딜교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사리면서 한타하는게 나을라나? 같이 먹으면서 버티는게 나요? 당겨서? 오케이 갱플 궁쏘고 텔포까지 있네 AP 아니면 Q선마 만든다고? 왜? 그래도 타이어 선마가 짱이지 말파는 그 같이 때리는거 뭐였지? 이건가? 이건가? 기본 지속효과? 뭐 찍으면 같이 때리는데? 광역되는데? 뭐야 없어졌어? 이거 아니었나? 아 두개 못먹었어 앗 뜨거 뜨거 저쪽 정글이 어음 자크 어 아 자크 짱난데 탁 CS야 초집중한다 탁 CS야 초집중할것이야 라인 땡길것이야 탁 나이스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가 이걸? 아아 아파 마땅 뜨면 안 돼 쟤 뭐 가지고 왔어? 도랑검? 아 나 먹어 기술통 기술통 먹으면 안된다고? 오케이 아하 여호 아 이렇게 하아 저기 기술통 큰거 큰거 꼭 먹어야되 에잉?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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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 핀 꺼놨어 나 아 다이도 봤다 다이 이래디아 여기까지 왔어? 에잉? 앰톨린? 개아 안좋는데 닳어 오오 죽을 뻔했네 핍 핍 나이스 어시 들어온? 안들어왔네 쟤 뭐야 쟤 북캔가봐 아아 이거 뭐 또 탈수 밖에 없나? 크으으으으으으으 벅블보게임이네 이거 운빨 게임이잖아 페이코 저게 5K 아니야? 5K? 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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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하시는거에요? 큰거 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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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거 꼭 먹어야돼 굴려서 먹자 굴려! 오케이 다 먹었다 한나에 빠르게 먹고 집에 갔다와서 텔포트 합시다 얜 어디갔냐 근데? 아 이거 먹고 가야되는데 넘만만만나 죽일라 그랬지 넘만만만나 죽일라 그랬지 집에 가자 이..이 선만한게 낫나요? 방어력에 추가 피해 죗불? 죗불부터 가자 신발 아들은 필요없어 어 이거 부패 하헤이 막타 먹으려고? 못먹었고 하나 방해했고 이렐리야 또 올라그래 와 뭐지 이렐리야 미드 널널한가봐 나 라인 땡겨가지고 갱풀 못먹게 정말 땡겨버려 탁 그렇지 어디갔냐 어디갔지 탁 다시 왔고 레벨 딸린다 레벨 딸린다 오오오! 네에 그냥 막타먹어 와드 박으라고 오케이 큰거 하앗 먹었고 약간 정리좀 해둬야겠다 너무 밀리겠다 그쵸? 이렇게 몸을 좀 버텨주시다면서 뒤로 약간 빼주시고 탁 탁 빡 빡 빡 빡 빡 빡 빡 하하 하하 두개 놓쳤어 먹어 계속 먹는 거야 먹어 먹자 먹어 내려갔다 갱쿨 어허 우리 이렐리아 나도 갈까? 나도 한번 가자 와 이렐리아 3명 왔어 어허 까비 이렐리아 잘하긴 잘하는데 으흠 까비 빨리 라인 밀어야 돼 욕먹나요? 욕까지? 아우 아우 왜 안먹어지는 거야? 왜? 흠흠흠 탁 따 흐흫 흐흫 으응? 왜 안먹어지는 거야 텔포 빠졌고 텔포 빠졌고 텔 빠진 텔 몇초죠? 뭐야 저거 샀어? 침착 탁 힝 힝 힝 힝 힝 힝 우직하게 파밍 몇개야? 와우 50개밖에 안돼? 시스 갱풀 39개 어 갱풀보다 많이 먹었으면 됐어 어 20개 저기 20개 차이나네 우직하게 우직 우직 우직하게 툭툭 때리쇼 아우 강키님 뱁 69개 아아 심사하게 날라 마시고 살았다 강키님 죽을 뻔했잖아요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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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스으 텔블부터 갑시다 퀹왕 헌수생님이 보고 계셔 저의 정치 선생님이시거든요 흐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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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해줘 알아서 해주면 이기는거고 알아서 안해주면 지는거고 그거 알겠으면 나랑 상관없는 게임이여 맨!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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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두개밖에 못먹었다 탑승? 탑승! 진짜로 라인 땡기듯이라니깐요? 탁! 이렇게! 탁! 캬! 탁! 탁! 그렇지 몇개야? 여기 13개 됐어 이대로가면 20분에 120개도 꿈이 아니야 표노 아껴 나는 방어적으로 갈거라고 탁! 아아 아 놓쳤어 아 아아아 방황하지마 큰거 꼭 먹어야돼 굴려서라도 먹어라 오케이 마드나 박자 나 못죽일껄 근데 웬만하면 갱 안오면 나 못죽여 나 딱딱하거든 엄청나게 딱딱하거든 탁! 막치지 말라고 땡기라고 마지막이 limite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아 피가 없을때 치면 먹을 수 있다 피가 없을 때 쳐버리라고 역당 아 화역룸 깨버렸어야 되는데 그 탈이어를 아 이 연속 뭐야 털퍼 온 간다 텔ью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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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끝났어 쓰레기같은 놈 아 더 빨리 탔어야되니 궁도 아 궁 들어왔구나 저 녀석 텔탈 때 박아버려 궁 돌아왔을듯 나 80개 갱프 69개 11개짜리나 또 간다 저 녀석 굴려 굴려 뭐야 굴렸는데 어어 뭐야 어떻게 된거야 바텀에서 안좋은 소식이 음 괜찮아 게임 재미있어지는구만 이렇게 막 비등비등한게 재미있죠 개바르고 개발되는거 재밋게됐어 재밋게됐어 마대좀 박을게 어어 어디갔어 이녀석 저기있다 땡겨 땡겨 아 이거 태블때문에 안땡겨지네 재뿌때문에 강키오빠 뽀뽀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거 원래 타이어가 안들어가는구나 10원 10원 감사요 쓰레쉽 뭐야 이거 먹어져라 쟤뿔 왜 안먹어져 먹어져라 실스 부셔 부셔 야 없다 얘 어디갔어 태미에요 탄미야 나 1300원 집에갔나봐 밀어라이 이거 먹어야 잘갔다고 소문이 날까요 태블랑 이래서 죽었네 신경쓰지만 우직하게 가 우직크 우직크 라임 밀어야지 빨리 랜드윈 태블 랜드윈 뭐야 죽었어 저 괜찮아 죽었어 그냥 못살려 못살려 바로 그 느낌 그대로 올라올거거든? 핵 노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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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ngel 제발요 으으으으으 across 으으으 아 ext 아 이거 빨간색 위에 있어 잡구 거슬리게 가자 텔 온 텔 온이요 텔 온 바텀 한번 갔다가 용 먹고 텔 타고 탑으로 갈까 그냥 음 아 저거 놓치는데 저거 빨리 달려 빨리 마라파 아우 답답해 달려 빨리 이렇게 느르터졌냐 석탄같은 놈 빨리 가 빨리 저거 한거리 다 놓친다 어 야 텔버탈 준비 이따아 그냥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갱플도 갈 것 같아 야 와드 하나 박아라 어 이거 없어졌어 와드 와드 아무것도 없어? 나 왔다 아 적을 쳐 치였어 야 오시 오시 야 얘들아 아 그거 지내릴게 다 꺼내버리냐 어휴 그냥 타비남일걸 하지만 우리팀이 어 용기를 얻었어 갈게 다시가 우리가 왔기 때문에 더 유리한거에요 제가 왔기 때문에 다시 아무리도 없는것처럼 다시 갈게요 랜턴에 탔어야 된다고? 탈게 없어 랜턴에 탈수 있어요? 켈포? 뽀개고 나 CS 109개야 정말 잘먹었어 15개 120개 갑니다 언제 왔어 어떻게 빨리 왔어 탁 탁 탁 뭐야 못 터졌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아 야야 미니언 미니언 뭐하냐 왜 내가 맞냐 천천히 침착하게 퍽 이제 라임 밀어도 될것같은데 거의 다 터져가지고 리드랑 정글 리드에 있구요 궁 2레벨 나 시비를 내바리여 하하하하 긴장하셨어요? 죽을까봐 급하네 마음씨가 어? 내가 내가 돌아올까봐 하하하하 하하하하 졸아 이게 바로 우직함 알파이팀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는게 없는데? 제압되었습니다 우직하 계속 미세요 계속 스읍 잠깐만 미드 죽었거든 한번 살짝 콩 내려가주시고 궁 있으니깐 먹었다 내가 먹었고 넌 뭐야 어? 밟아 밟아 너 패시브 없는거 아니니? 아우 그냥 박아버릴까보다 그냥 한번 봐줬다 여기 칠사하게 아니야 궁써도 못죽여 지금 딜이 안나와 노 딜이야 왜케 안나오지 딜이 너 물방편갔나? 아 벨트 벨트에 첨가빠 있구나 침착하게 다음에 뭐 갈까요? 말파는 방어력 아니야 어? 다음에 뭐 가야지 잘갔다 소문이 납니까 어? 태볼 하나 있는데 톡톡 얼건? 뭐야 이거 박수 뭐야 이거 아 이게 스킬 쓰면 이제 박수치는 걸로 바꿨구나 얼심? 얼건이나 얼심? 일단 빙하의 장마가서 척을 처치했어 봅시다 얼심가자 탱키하게 우리팀은 다 딜키하니까 이릴리아 딜 많이갔죠? 어 많이갔어 특보 나왔네 특보 이릴리아가 6킬 9대9야? 우리가 완전 유리한거 아니였어? 그렇지 와아 와아 쎄네 이릴리아 야 미드같이 밀어 미드같이 밀고 욕 몇분이야? 2분? 이겼다 무난하게 이기는 시나리오야 제가 완기했습니다 18분인데 137개에요 올해 들어서 최고의 기록이거든요 지금 장난아니거든요 지금 기록 최고 기록이거든? 뽀셔이거든 완기했어 완기 제가 말씀드렸죠 상대방 똑같이 크기만 하면 나 굉장히 가성비 뛰어난 녀석이라고 자 뺐다가 탐먹고 올게 140개 미쳤다 미쳤어 150개 가능한가요? 150개까지 가면 올해는 물론이거냐 작년 하반기 최고 기록 나올 수 있어요 흐흐흐흫 20분에 150개 먹어본 적이 언제였던가 정말 오래됐거든 어? 작년 하반기까지 합쳐서 최고 기록 나올 수 있거든 야 이거 CS만 먹으니까 게다가 말파가 태블에다가 E스킬도 있으니까 잘 먹어지는 것 같애 자동으로 침착해 다 먹어 탁! 오케이 그렇지 오케이 몇초 남았어 20초? 5개만 더 먹으면 역대 최고 올림픽 기록 갑니다 올림픽 기록 국내 올림...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올림픽 정도는 아니겠다 핫! 하잇! 다다다 침착하게 먹을 수 있어 이거... 다하! 150개에에에에에에에에 120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굶까지 쓰는건 오버하고 150개 됐네요 됐쑤 드디어 성공했다 에이..... RC 1게임 심리록.. 냈네요 하지만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어어어 우후우우! 으으으으으으으으읔 로로로로로로 야.. 말판은 못 잡아! 제드님 포기해요 포기하라 포기 포기 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냠 냠냠 때리고 싶지 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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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고 싶지 그림 달아 그림 달아 올라갈 어휴 죽을 뻔했네 집에는 갔다가 캠좀 맞추고 와야겠다 얼씸 나왔네 응? 아 내가 궁 한타 때 써야되는데 자꾸 도망치던데 써 팀에 도움이 안되었다고 지금 제대 시간과 갱풀의 시간을 낭비한거 못보셨어? 꽤 말못이네 이런게 다 도움되는거야 팀에 그래 내가 이 탑을 밀어버렸잖아 죽지도 않고 갱왔을때 다 피하네 이런게 다 도움 아니겠습니까? 스탯이 전부가 아니오 됐다 와 갱 두개나왔어 21분인데 미쳤다 나 정말 셀듯 나 정말 셀거 같은데 보통 20분이면 탑 한갠데 두개야 괴물이야 괴물 괴물됐어 150개 뭇 뭇 어이 감사합니다 갓 롤미님 150개 고마워 빙빙 기우미 기우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한타 다음 한타 한번 해볼때가 됐군 궁 20초 왜 안지웠어 뭐야 이거 통이야? 13초 뭐 먹을꺼용 궁 5 궁 5냐 그래가셋 야 1회 없는디 야 정글 누구야? 아 깔리구나 버티고 버티고 이를려 다 쓸어버리셈 뭐야 졌어? 왜 지지? 우성나게 버텼네 너무 늦게 박았나? 용도 뺏겼어요? 아 이거 안 좋네 아 너무 저게 죽었나봐 잠깐만 닌자 타비 징크스가 제자한테 죽어서 길이 안나고 이델라 좀 멀고 됐잖아 용 뺏긴거 좀 타격이 큰데 우리가 이길거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 박으려면 한명밖에 안될거 같아서 그냥 박았는디 아 맛있겠다 아 아 앙 앙 앙 앙 앙 먹어야돼 앙 앙 앙 아 맛있어 흐흐흐흐흐 큰것도 먹었다 완개한다 완개한다 큰거 큰거 그렇지 미쳤다 미쳤어 어? 우리 이렐리아 죽으면 안되는디 음? 179개 아 불안한데 올라올거 같은데 기사님이 예 미드 미나요? 아까리 뭐야 이거 여기로 왔어 미드 안와 오는척하고 안왔어 아까리 아까리 구웅 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거 안되는데.. 아.. 안 돼! 저버린다고! 그냥 그냥 뺏어야 되는데.. 저.. 저버려! 잠깐만.. 가이드.. 잠깐만.. 룰루 잘 켰나요? 룰루? 룰루? 아니야 룰루는 서포트이야 어.. 의심 나왔으니까.. 어.. 그거 하나 더 가도 되겠다.. 요거 하나 더 갈까? 요거? 망자? 아니면 랜드윈? 랜드윈 가자.. 룰루 잘 켰다고? 서포트이잖아.. AP템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 AD만 계속하면 돼.. 망자? 망자 좋다고? 망자 가도 되고.. 망자가 그거였나? 안 누르는거? 맞죠? 안 누르고.. 막 때리면.. 암튼 느려지는거.. 아 근데 느려지는데 얼심이랑 같이 겹치는거 아닌가? 안 누르는거 좋아.. 잠깐만.. 피해를 입히고.. 방출되면 대사행 속도가 75% 느려지고.. 안 겹쳐요? 오케이.. 그렇지 아칼리.. 근데 우리가 한타가 좋진 않다.. 우리애들이 이렐리아나.. 저기 징크스나 물리면 바로 죽어버려서.. 안칼리나.. 아 무서워.. 여기 숨어온거 같은데.. 안칼리 정글이.. 별로 안좋은거 같은데.. 뭐 아무것도 없어.. 타빛나 밉다.. 아 너무 무서워 이거.. 배치고사.. 긴장감이 느껴져.. 아무리 즐겜을 할라그래도.. 우리편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긴장감.. 저사람들이.. 아아아아!! 대야.. 충착.. 아 바론 왜 때린나.. 살짝 부딪쳤나요? 뱀풀공 왜 이렇게 오래 지속되지 빼야되는데 아아 우리 싸우면 안되는데 우리 한명도 없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느낌이 안좋은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내가 궁이 없어서 도움이 안돼 뭐야 바텀 싸우네 아 바텀 싸우면 안되는데 오케이 침착하게 괜찮아 아까리가 파텀 밀었어 오케이 이차 밀었어 됐어 이차 밀었어 용인가? 용? 용 곧용 굿 침착해 한번 제대로 박으면 우리가 이긴다잉 말파의 숙명이야 박음 풍경먹고 CS는 잘먹었어 인간 승리님 아이고 펭클럽 가입을 백개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펭펭 경영이 진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텔 온 구원 와드좀 방아주세요 거기 와드좀 박아 형 가게 빨리 타야 랜턴에 박아준다고 그랬나? 랜턴에 텔 탔는데 랜턴 없어지면 쿨 지나서 그래도 가짐 오케 어 언제 싸웠어 야 아칼리 없는데 빼 빼 빼 형 밀었어 그냥 너네 빼가지고 아칼리 없어서 한타하면 안 돼 왜 싸우는거야 도대체 나한테 온다 아 아 뭐야 아 깜짝이야 레버 안오잖아? 아 왔어 왔어 아 갱프 혼자 왔어 아 그냥 밀건 에이 에이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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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으셈 아아 숨으셈 그거 연마 아 용이 없네 아 나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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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타를 해야 되는데 한타가 안 돼 우리가 계속 물려 같이 뭉쳐있어야 겠다 그냥 CS 그만 먹고 한 번 더 밀면 될 것 같은데 다음 텐 망자 갑니다 망자 어어 내꺼야 알 juris 알 publishers 알어서 에이 에이 만원경 정려 만원경이 뭐야 볼수 있는거 있어? 팔걸 팔구 망자 와 벌써 먹었어? 왜이렇게 빨리 먹어? 와마 야 한번 붙자 한번 붙어 아 그 만원경 그거 파란거 그거 보는거? 아 그게 만원경이야 이름이? 나 만원경 살까요 그러면? 공 스마트키 풀라구요? 스마트키는 취향이야 여러분들 나 지금 스마트키 땜에 뭐 궁을 못쓰고 그런거 없어요 지금 일단 한타를 한번밖에 안했어 아까전에 세명맞춘거 늦게쓴거 그거밖에 없다고 불안하신 마음을 알겠는데 이건 취향이야 한타를 하지않았어 한타를 아까 코압궁 쓰더라고 도망갈때 뭔소리야 굉장히 길쭉하게 썼는데 스마트키 안하면 더 짧겠어요 야야야 집에온다 안돼 못이겨 못이길거같은데 아 괭굴 딜이 안나와 너무 아 아 노딜이야 노딜 AP가 없어서 좀 위험하거든? 아 아 버려버려 아 버려버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마자 맞을수없음 아 에이 아 안돼 에이 이게 아니야 아 이거 망했다 아 잠깐만 디오라니 디오라니 아하이 아닌데 아닙니다 오해세요 아 너무 억울하네 이거 지금 반대도 두명이 아니야 아니야 야 못한다고 같이 형 열심히 우직하게 여기까지 잘 밀었는데 형 우직하다고 한 번쯤 한타좀 하자 아 좀 받고싶어 어어어 아니 한타를 좀 한타를 좀 하고싶은데 모이면 한타를 할건데 그래갖고 한타를 아 갱풀 킬 보색 갱풀 8킬 뭐야 형 4데스거든 와 저 녀석들 싸우다가 이제 나로 타깃시 느끼는 놈들이네 들어가 가가가 가자 가자 얘들아 박을게 아 아 이거 안되네 아니야 뒤에 한번밖에 없었어 원딜 그래가지고 얘네 박은거야 앞에 빨리 자를라고 안짤리네 근데 뒤에는 안보였잖아 어 정치당심 넥칫 정치당심 넥칫 아하 아 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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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나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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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길 줄 알았네 하하 잘했는데 흐흐흐흐흐흐흫 아 초반까진 괜찮았는데 아 이거 한타 때 별로였어 한타를 해보지도 못했어 잘려가지고 자꾸 5데스 이렐리아 8대스 아칼리 8대스 나머지 4,5대스 비슷한데? 뭐야 딜도 3등이네 탑이 딱 3등하면 되는거지 뭐야 징크스틸이 왜이러고? 아 2패다 벌써